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편 90편 12절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12월 한 달 동안 후회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힘입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의 모델이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며 겸손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다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과연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인생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기준인가 성경은 그 기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한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다 파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가치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인생감과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과 그런 인생관 속에 젖어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따갑게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 삼성이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식들한테 가르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모들이 항상 자식에게 잔소리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인생의 모범 답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보여주는 인물을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했지만 실제 일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S교회 소망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안수집사 이분이 어떻게 안수집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최고의 인류 기업인 삼성의 특차로 취직해서 회사에서 얼마나 유능한 인재였는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서 하버드대학에서 MBA 과정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계열사의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40대 초반에 한국에 귀국해서 삼성그룹의 젊은 CEO로 취임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아십시오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집사님을 교회 부목사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원을 왔습니다 그 신방원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속히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폐암 말길에서 6개월 있으면 죽게 되지만 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인생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왜?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살아왔으니까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길로 이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 자기 인생이 40대니까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 줄 알았는데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잘못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후회의 막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귀가 따갑게 하는 말은 인생의 모범 답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걸 느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면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나는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이 땅의 인생의 시간은 영원한 하늘의 보냥집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임을 빨리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인생이 얼마나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여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젊었을 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믿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머리 좋아서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단어 많이 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를 내가 개수하면서 정말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한 번뿐인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청년의 아름다운 시간이 계속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 분명히 곧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아껴라 재테크를 잘해라 노후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베스 5장 15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세월을 허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10편 90편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 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70년 80년 어마어마하게 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70년 80년의 인생의 시간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70년 80년 인생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70년 8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원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젊고 건강한데 사고로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힘있다고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이 없고 자동차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잘 사는데 문제는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20, 30년 전에는 훨씬 어려운데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그날 그날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서 입에 풀칠하고 밥 먹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뒤까지 걱정해요 내일 일을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뒤까지 다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불행하고 만족이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상실한 채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기 때문에 히브리스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연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죄질일수록 인간의 심령은 강팍해져요 강팍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해서 내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은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재를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찾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의 실수로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과 선언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운명하시죠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활동이지 그런 종교활동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체험이 있는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 이하의 청소년들 요즘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곤고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나중에 머리 커서 대학 가면요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왜 떠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교회를 왜 다녀요? 그래서 애들이 머리 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죄인이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세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케오입니다 사케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소장이에요 돈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거리로 나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키 작은 사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예수님 보나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겠죠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사케오를 예수님께서 올려다보시면서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아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케오의 집에 가시죠 왜? 전심으로 그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찾고 못 만난 분이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못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겨웠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 생활이 있으시길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한번 만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의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저절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 알게 돼 이런 사람들은요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일평생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만이라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수록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사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무해요 인생이 그런데 왜 마음과 삶이 공허하고 허무한가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MRI나 CT 촬영을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우리는 영혼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빈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쾌락을 집어넣는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영혼의 빈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육체가 후폐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속이 영혼이 날로 사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이 바로 경험을 말합니다 여인이 남자를 경험해야 생명을 낳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영혼한 생명이 주어지기에 유한 1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생명이 없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죽음이 끝이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며 살기에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너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땅이 하늘을 따라갈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우리의 길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마태범 7장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어떤 항변을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분이 몇 분이나대 그러면 지금 이 고백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중직 아니면 목회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는데 권능도 행했는데 문제는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앞에 도무지라는 부사가 쓰였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어떤 스타일,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못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까지 헛신앙생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헛신앙생활한 것이구나 이걸 경고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세 번 놀란다는 말이 있죠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와야 될 분이 않았어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분명히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여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야, 저 사람도 천국 왔어?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온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천국에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왔어요 야, 그걸 뚫고 내가 천국 왔구나 이 우스갯소리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 야, 저 집사님 믿음 좋네 저 집사님 믿음이 개떡이네 이거는 내 판단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순종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게 보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요나처럼 내 뜻대로 다시 쓰러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가리라 정말 효자가 어떤 자식이 효자입니까? 아버지가 엉뚱한 말을 해도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식이 그게 효자예요 대학 나왔다고 공부 좀 했다고 아버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자식은요 못된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열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4제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모든 우리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누가 보지 않았다고 누가 듣지 않았다고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나쁜 생각까지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린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거기엔 변호사도 없고 검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직접 내 혀로 자백하고 보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날이 우리 인생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그룹이 있을 겁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 영혼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천국으로 가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한 그룹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생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사명감당한 믿음으로 살 걸 걸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 현장에서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내가 정말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더 순정하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됐었는데 하나님 저의 불충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2018년도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는 유효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천국은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은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가게 돼요 아무쪼록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아쓰는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짧고 빠르게 지나가기에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상급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